김하식 의원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2010년 김재국입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하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영 시장님과 엄진석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가정님들께도 지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2024년 한해도 시민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여권 조성을 위한 생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약 1,948억 금요의 예산을 투자하여 스포츠 콤플렉스들이 2,9국권, 증폭권, 부발읍 체육원, 체육공원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이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규모 면에서는 여러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직접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재정 등의 제약이 있고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인부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내 거주지 내 생활번 가까운 곳에서 있는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접근성의 문제는 시설의 거점적 설치로는 해결이 불안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의 틈을 메우고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및 이용시험을 제안합니다. 경기논의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등의 사례를 보면 시청, 체육회, 교육청, 학교 간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진행하고 체육회는 이용실 관리의 책임자 지정 등 유직 관리의 책임을 맡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23년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간내 60대 학교 중 체육관은 41개교, 운동장은 50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의하고 부담없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개방 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시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가 시설 개방 확대와 시민들의 이용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면 시민들은 한결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님,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은 저 비용으로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적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와주실 것을 권위 드립니다. 학교가 이천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천시의 긍정적인 검토와 조석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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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